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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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편의점이에요. 여기 주로 게스트 행거장에 있는데 이거는 주택가에 있어요. 뭘 파는지 궁금하죠. 앞에 보면 의산대 앞에 껌이랑 작은 간식용이랑 온갖 게 다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여기 요거 복근이 있습니다. Hola amigo Jesus Dios No Maria 뒤에 담배값 그리고 술병 가지가지입니다. 유혹거리가 가까이 있어요. 가게도 싸가지고 사람들이 사기 쉽게 여보세요. 작은 술병들 별걸 다 만듭니다. 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게 이렇게 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술 종류도 다양해요. 이거 보고 사 마셔야죠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. 이것들이 욕이라는 이야기에요. 이 편의집에서 파는게 대부분은 쉬운 담배에요. 종류도 이렇게 맛있습니까? 구매단 좋은 것을 샴페인 뭐 이런거 맥주 아하 그리고 무슨 이렇게 거짓다 요즘은 매운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유행이 됐습니다. 많은 사람이 하는게 꼭 좋은건 아닙니다. 여러분 입술려고 가지 맙시다. 그냥 뭐라그러지 그 일상용품 갑자기 설탕이 떨어지거나 밀가루가 떨어지거나 이런거 사는데 여기는 좀 다른데보다 좀 비싸요. 그 대신에 항상 문을 열고 가까이 있는 대신에 좀 비싸죠. 다음 이거 여기 보면 이게 로터리 복권 복권을 팔아요. 40M 탈림 누가 저걸 따겠습니까? 그 호황된 꿈입니다. 사실상 여기 생활용품 샴푸 뭐 이런거 소금이랑 화장지랑 거진 다 갖고있나요? 근데 참 이런데 안좋은거 뭐냐면 이렇게 술종류 담배종류 등비 너무 많이 판다는거에요. 아 진짜 이렇게 칸막이를 해 놓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보호를 하는거 같아요. 누가 술 취하시는데 등비 안되니까 ATM 이렇게 현금 자판기까지 있습니다. 자판기라고 하나 현금 인출기 까지 있고 알았다 저쪽에 뭐 있는거 궁금하네요. 이게 페이스백으로 되어있습니다. 복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. 달러 wonderful $1 $1 $1 $1 $1 $1 $0 $1 $1 $1 $2 $1 그거랑? 네. 돈을 남아야죠. 아무도 모르겠네요. 네. 선글라이크를 샀어요. 너무 좋아요. 중국에서 샀어요. 여기 문을 열어주세요. 여기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지금 재정 낭비를 놓고 있고 여기도요. 보세요. 이 가게 대부분의 재고 판매 아이템이 아마 술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한국의 편의점하고 비싼지 모르겠네요. 이런 것도 귀엽다고 달아 놓고 있지 마세요. 어느 순간에 진짜 맥주 마시고 싶어 이러면서 술 중독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편의점이 되었죠. 편의점이 되었죠. 이름을 기억하세요. 보비? 보비 보비 B-O-B-B-Y? 네 crowds come in 가, 이럼 방금 가면 보비 근데 여기 아파서 그 가족 사업자, 나가요? 음 너는 원한 걸까? 너는 원한 거? 아니면 그나저나 이런 거? 아니요 왜냐면 너는 충분히 사자야 할 줄 알아요 네, 근데 사실은 제가 안맞더라도 먹어도 안했어요. 그냥 치즈가 들어있어요. 이때는 이 насколько 안맞더라구요. 내가 그 뾰로는 못 알겠죠. 그 사람에게는 큰 이곳에서 여성만한 걸 생각할 것 같아요. 내가 그냥 말할 것 같은데요. 예수 사랑해 주셨습니다. 예수 사랑해 주셨습니다. 예수 사랑해 주셨습니다. 예수 사랑해 주셨습니다. 그 진짜 방법이 있어요. 이스판이오? 어디있어? 감사합니다. 방금 제가 편의점에 들렀다 왔는데요. 스님이 지나고 있습니다. 스님도 쇼핑을 하는 식으로 보입니다. 그 가게에 가장 많은 아이템이 아마도 술 종류 같았어요. 그래서 제가 당신의 가게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아이템이 한 그 술 종류인데 80% 정도 되는 것 같다. 그러니까 60% 정도 된대요. 정말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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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